신기한 자루 미미, 잘 보고 있어? 응? 이 속에 손수건을 넣고 수리수리 얏! 어? 왜 그래, 키티? 이상하다 여기에서 꽃이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 아직 너구리 생일까지 3일이나 남았으니까 그러다가 생일까지도 안 되면 그렇다고 다른 걸 할 거야? 응 역시 해야겠어, 꼭 할 거야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 마술의 나라로 가보는 거야 꿈으로 가득 부풀린 열기구를 타고서 푸른 하늘 속을 둥실둥실 바람이 만든 길을 함께 가보자 길을 잃어도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뭉개구름이 우릴 안 해 줄 테니까 가본 적도 없는 저기 가본 적도 없는 세상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 길을 따라갔다면 저 길을 따라갔다면 저 길을 따라갔다면 꿈같은 세상 자 줄이 줄이 마주리 와, 굉장하다 누구한테 배웠을까? 어? 키티 이름까 왜 그래? 저기라면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아! 실례합니다 우와, 굉장하다 이건 뭐에 쓰는 걸까? 아! 깜짝이야 어? 이건 어디까지 계속되는 거야 이야, 굉장하다 이걸 가져가면 모두 놀라겠다 꼬마 아가씨들, 꼬마 아가씨들 이 상자를 가져가지 않겠니? 어딘지 좀 낡은 상자네요 이걸로 뭐 하는데요? 사실은 나도 잘 모른단다 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걸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이야! 재미있을 것 같다 할아버지, 이거 주세요 뭐가 들어 있을까? 과자가 가득 들어 있을까? 키티도 참, 우리 열어보자 이거 가방인가? 가방이라긴 좀 이상해 그럼 그냥 자룬가? 어? 왜그래? 이 자룩 찢어져 있는데? 봐봐, 사탕을 넣으면 밑으로 사탕이 많아졌어, 굉장하다 어떻게 된거지? 좋잖아, 미미! 사탕이 많아졌으니까 저, 키티! 이번에 반대쪽으로 넣어봐 어? 어 원래대로 괜찮아 속에 무슨 장치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저기 미미, 다른 자료도 한번 해보자 응 자, 넣는다 응? 어? 미미, 똑같잖아? 어? 모양이 틀려졌다 그래, 삼각형으로 됐어 노란 자루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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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커졌다! 그치만 이렇게 크면 못 먹잖아 그럼 반대쪽으로 넣으면 원래대로 되지 않을까? 으악! 정말 신기한 자루네 이것만 있으면 너구리 생일도 문제 없겠다 잘 됐다 으악! 잠깐만 뭐? 그걸 어디서 구했니? 응? 어떤 가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른다면서 주셨어요 아저씨는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래, 사실은 이 자료를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단다 안 돼요! 이건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키티! 잠깐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저기가 우리 집이란다 한번 보렴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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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굉장하다 정말! 이렇게 된 게 혹시?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이 자료로 장난을 치다가 집안을 온통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 다니신 거군요 그렇단다 이걸 고치면 되돌려줄 테니 잠시 동안만 빌려주지 않겠니? 응? 그런 거라면 괜찮아요 그래요! 어서 쓰세요 아빠! 누가 왔어요? 어? 잠깐만 기다려라 딸이 있었군요? 응! 꼬마 아가씨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지 저... 또 한 가지 부탁이 있긴 한데 말이야 어? 뭐예요? 우리 딸이 아파서 밖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지도 못하니 위로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떠니? 그런 거라면 맡겨주세요 딸아이 이름은 레이시란다 난 키티, 난 미미, 안녕 안녕 실은 레이시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말이야 어? 레이시, 넌 뭘 좋아하니? 응, 응 키티는 먹는 거 하고 노는 거라면 뭐든지 좋아해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레이시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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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씨, 정원 좀 봐 헉,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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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논랍구나 어떻게 예쁘지? 어이? 예쁘다 미미, 고맙구나 레이시, 헉, 하하 키티, 미미 고마워 어... 그런데 이 꽃들은 언제까지 피어있을까? 그렇구나 이번엔 레이시가 꽃들을 심으면 되잖니 키티와 미미가 내게 힘을 주었으니까 말이야 네, 키티, 미미 고마워 레이시가 건강해지면 더 큰 꽃밭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어서 빨리 건강해져야지 레이시가 기뻐해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은 너구리 파티야 그런데 좋은 일을 했더니 배가 고픈걸 키티도 참 그래, 우리 사탕 먹자 하나밖에 없네 그래도 괜찮아 신기한 자료를 쓰면 어? 사탕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키티, 여기 좀 봐 자루의 마크가 사라졌어 정말이네? 그렇다면 어쩜 좋아 어떻게 좋아 이색 이색 으응 우리 봄 감사합니다.